마시마니 브랜드 마시마니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마시마니는 1990년도에 전라남도, 완도구, 노화도에서 최초로 전봉 양식을 한 회사입니다 그게 이제 출발점이 돼서 그것을 2003년 10월에 법의로 만들었고요 2004년 2월에 강남 선능에다 1호점을 오픈해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하 시킨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저희 마시마니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방송 매체에도 홍보도 많이 됐고요 저희가 모터라는 것은 직접 생산, 직접 공구, 또 제조 이것까지 모터로 가서 어떤 이 비싼 전복을 대중화시키자 그리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자 그런 취지로 출발을 해서 합니다 마시마니만의 특성화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뭔가요? 저희가 가장 이제 특성화된 부분은 방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저희가 직접 생산, 공급, 제조를 한다는 어떤 그런 인프라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터더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에 만든 개발 소스, 매뉴얼 이런 게 이제 일치하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메뉴가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 시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언팩 시스템을 이용한 그래서 전문 주방장이 없이 일반 사람들도 조리가 가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메뉴를 우리가 지금 준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문 요리하면 굉장히 비싸다 뭐 힘들다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 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요 이제 그런 부분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킨 게 저희 마시마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시마니의 대표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해 드릴게요 아 예 저희 마시마니 메뉴는 크게 카테고리가 식사류, 요리류, 특선유, 그리고 갈비찜유 그리고 모든 메뉴 포장 판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가게 왔을 때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어떤 메뉴얼로 구성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포장 판매 가시고 어떤 샤비샤비 들러서 어떤 선물 세트도 포장해 가고요 그리고 전복도 포장해가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내년에는 직접 어떤 엘빙 체험 테마 여기까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대표 메뉴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랑한다면요 저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역시 전복장입니다 이제 꽃게 간장같이 조림인데요 그것은 이제 저희는 쌈스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도 다 조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메뉴를 해서 그것은 포장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SBS 맛대 맛에 나갔던 우리가 우리가 직접 지은 메뉴입니다 전복 삼계탕인데 이러면 이제 해신탕 그게 이제 가장 큰 대표적인 메뉴라고 이제 자랑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이제 저희가 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또 하나 메뉴가 있는데요 역시 그게 이제 전복 매운 갈비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운 맛 아주 매운 맛 보통 맛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바로 우리 가거로 우리 마시마니에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고기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메뉴가 이제 역시 전복 삼합입니다 그래서 전복 삼합 같은 데이지 수육하고 어떤 굴 무침하고 우리 전복 찜하고 같이 해서 이제 삼합이 되고 있는 그런 메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메뉴로 개발하는 것은 레시피가 한 100가지가 넘고요 대표적인 메뉴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크게 그렇게 저희들은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이 매식 산업 메뉴에 이 아이템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되시는지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너무 애식업이 가다 경쟁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어떤 치킨 고기 공하고 양이야 실제적으로 손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차별화된 메뉴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양식을 시작했지만 거기에 착안해서 어떤 특성화된 아이템을 만들자 해서 이제 전복 아이템을 이제 우리가 개발했던 거고요 거기에 또 대중말을 건비해서 전복의 매운 갈비점으로 그렇게 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 예 실은 제가 전공이 이제 그림 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직장생활의 이제 이제 아이티 솔루션 스마트카드 제가 1.5세 되었고요 지금 현재 교통카드가 이제 모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가 양식을 최초로 시작을 했고 그게 유통 쪽에 여러 가지 지한이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돌았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어떤 애식사업화 시키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프랜차시킨 게 이제 저희 회사고요 그래서 실제 주로 소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국민 건강 증진 이 비싼 전복의 대중화 그리고 젊은 사람도 쉽게 다 갈 수 있는 그런 메뉴를 구성했던 게 저희가 어떤 프랜차이즈 산업에 이제 진입하게 된 기회가 됐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어떤 이 프랜차이즈 산업을 하면서 어떤 다른 치킨집 고깃집 이런 데 비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프랜차이즈 산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들은 이제 전복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고정관념 즉 다시 말하자면 비싸다 그리고 어렵다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거다 그리고 활약해야 될 거다 이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컸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문 주방장이 있어야 될 거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최초 했던 것은 이제 브랜드가 참 전복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루 종류를 쭉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인당 6만원, 8만원, 12만원짜리 그런 메뉴로 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 주방장 때문에 굉장히 어렵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코스루를 단품화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마시마니 전복음 매운 갈비찜이 탄생했던 계기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엄폐가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전문 주방장이 오게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의 큰 자랑이다 이제 강점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국보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산업을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요 전복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게 저희들도 예상했던 건데 역시 예상대로 나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보했던 것은 일반 아줌마들도 바로 주방에서 요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시마니가 창업자들에게 장점이 될 수 있는 점 뭐가 있을까요? 역시나 저희 가장 큰 장점 직접 생산, 직접 공급, 지조 이런 인프라 시스템을 저희가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 가민정 같은 경우는 전문 주방장이 없이 언백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어떤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하나의 장점은 모두 매니크가 포장 판매 소모세트 판매 어떤 샵인샵은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그게 가장 큰 장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매출이 극대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메뉴로 구성해 놓은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저희 같은 전복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계절 유행을 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실제 여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호향이라는 어떤 건강식이라는 그런 능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엘빙 시대고 어떤 메스티이라는 어떤 그런 명품 이제 그것을 대중화시키겠다는 게 이제 우리 전복인데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사계절 유행을 타지 않고 1년 12달 계속 꾸준하게 매출 유지가 되고 그 점포 내에서 어떤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물세트 포장까지 해서요 이제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본사가 각종 홍보 지연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언백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현장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인프라 시스템이죠 이 경영 목포가 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 경영 목포는 이제 전복을 특화되는 게 가장 큰 목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유통이라든가 어떤 메뉴 구성은 이제 어느 정도 안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 전복 가공품을 이 대한민국 시장 이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가장 큰 목포는 이 한식의 세계화도 있지만 이 전복을 가지고 역시 해외 진출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 말에 12월 1일 날 싱가포르 맥스웰점을 1호점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2호전도 5월달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레이시아 중북 지금 진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 전복의 매운 갈비찜을 실제적으로 어떤 시장에 어떤 식당 우리 가미점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어떤 브랜드화 시켜서 출시하고 그것을 수취를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경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자분들께 한마디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이기는 곧 기회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잘하니까 남들이 잘 되니까 나도 한다 이것은 100% 실패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창업자들이 스스로 마인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오픈 3년 3개월이 3년이 갑니다 결과적으로 이 창업은 꾸준하게 자기 개선 그리고 자기 마인드 함양 그리고 엄청난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창업 현실에서 봤을 때 그냥 오픈하면 손님이 들어온다 그리고 차별화되지도 않는 남들이 장사하니까 나도 하겠다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 닫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창업자들이 어떤 스스로 어떤 긍정에 스스로 변화된 그런 마인드를 가시셔야 되거든요 이 얼마나 어떤 창조 경쟁 경영 경제 이런게 많이 대두가 되는 그런 현실이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창업자 스스로 어떤 마인드 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도전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자들 같은 어떤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이 창업 환경에서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적 창업이라는 것은 어떤 마라톤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지 뭐 순간에 돈을 보겠다 그런 세상은 이제는 절대 나타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없는 아이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무왕 경쟁보다도 그러니까 브루오션이나 에드오피션이나 그런 것보다도 스스로 어떤 브루오션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 그 아이템을 준비를 하시고 어떤 스스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어떤 장기적으로 준비했을 때 그 창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